봉준호 감독이 극찬한 일본의 젊은 거장 하마구치 류수케의 작품이 예술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2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영화계에는 이렇게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예술 영화 시장은 상업 영화에 밀려 꾸준히 설 자리를 잃고 있어 우려도 나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마을을 찾은 글램핑장 건설업자들을 주민들이 반대하며 막아섭니다. 1978년생 젊은 거장 하마구치 류수케는 이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작들로 칸과 베를린, 아카데미를 석권하며 일본 영화 위기설까지 보란듯 잠재웠습니다. 그와 함께 투톱으로 꼽히는 1984년생 미야케쇼 역시 베를린 영화제에 자주 초청받는 등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세계 영화계에선 세대 교체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의 주스틴트리에와 기온 브락, 이탈리아의 로르바케르, 미국의 데이빗 로어리와 사프디 형제 등 미국과 유럽에도 명성을 얻은 차세대 작가 감독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홍상수와 이창동의 뒤를 이을 주자가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투자사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데다 유럽처럼 정책적 지원도 부족해 젊은 창작자가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라는 한 영화감독의 지적이 타당해 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은 지난해 850억에서 올해 734억으로 1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